안녕하십니까 혜영호입니다. 최근 노동신문 등 북한 언론들이 북한의 잠수함 판도미사일 발사 후 국제무대에서 북한의 지위가 급상승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10월 4일자 노동신문은 정론, 지구를 굽어본 우리의 북극성에서 조선이 통체로 우주에 올랐다 라고 보도하였습니다. 조선이 통체로 우주에 올랐다. 정말 표현은 그럴듯합니다. 요즘 북한은 핵탄도를 장착한 대립관 탄도미사일을 보유하여 만능의 보검이 있었는데 이제는 바다 밑에서 불쑥 쏠 수 있는 잠수함 탄도미사일까지 보유하게 되어 미국과 한국의 뒷잔등에 시한탄을 매달아 놓은 셈이 되었다라고 떠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북한 언론들은 이러한 무분별한 도발 때문에 북한의 지위가 우주에 오른 것이 아니라 반대로 국제적으로 더욱 고립상태에 빠져들고 있다는 사실은 북한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5일 스토골롬에서 한화의 정상회담 결렬 7개월 만에 마련되었던 북한과 미국 사이의 실무협상이 8시간 만에 결렬되었습니다. 외교협상이라는 건 성공할 수도 있고 때로는 결렬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협상이 결렬된 지 3일이 지난 8일 오늘까지도 북한 언론들은 외국 사람들만 인터넷을 통해 볼 수 있는 조선주항통신 홈페이지에는 협상 결렬과 관련한 소식을 내고 북한 주민들이 다 볼 수 있는 노동신문이나 조선주항TV에는 협상 결렬 소식을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엔에서는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이 북한의 잠수함탄도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여 안보리 긴급 해외를 소집하였는데 북한에 새로운 제재를 가하는 추가 결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북한은 오히려 미국이 북한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끔찍한 사변이 일어날 수 있다는 협박성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북한이 말하고 있는 끔찍한 사변이란 핵실험과 대립간 탄도 미사일 발사를 재개하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북한의 이러한 협박성 발언에도 미국의 입장은 변할 수 없고 국제공동체의 대북 제재 압박만 커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북한은 지난해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미국이 채택한 대북 제재와 한미연합군사훈련 등을 완전히 처리하라고 미국에 요구하고 있으나 미국으로서는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먼저 약속하는 선포괄적 합의 원칙을 포기하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벼랑 끝 협박을 통해 몸값을 높이려는 것은 북한의 상투적인 수법이어서 이제는 더는 먹여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지금 미국과 빨리 타협을 봐야 할 당사자는 북한입니다. 유엔 제재 결의에 의하면 올해 12월 말까지 해외에서 일하고 있는 수만 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북한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북한 내부에서는 북한과 미국 사이에 현 대북 제재를 당분간 유엔시키는 타협안이 마련되어 해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현지에서 계속 일할 수 있게 해줄 것을 바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도 주민들의 이러한 심리를 잘 알고 있으므로 미국 실무협상에 결렬되었다는 실망스러운 소식을 주민들에게 알려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핵무기를 끝까지 가지고 있으려는 김정은의 뜻에 반하는 타협안을 미국과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결국 지금과 같은 지지 부진한 상태와 제조만 계색될 것이고 힘들고 죽어나는 것은 북한 주민들 뿐입니다. 김정은이 아무리 ICBM이나 SLBM을 만들어 놓아도 그것을 미국이나 한국을 향해 쓰는 경우 북한도 초토화되게 되어 있어 결국 쓸 수도 없습니다. 북한 당국은 이제라도 아무런 득이 없는 북극성 등 미사일 개발을 멈추고 진정한 비핵화 길에 들어서야 할 것입니다.